대구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겸감을 위해 2021년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전면 무상급식을 조기 시행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함께 뜻을 모으면서 성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2만여 명의 동복과 하복 각 한 벌씩을 현물로 지원받게 됩니다. 무상급식의 경우 2020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 조기 시행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생 전학년 25만여 명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됐습니다.